안녕하세요 페나시아 TV팬 시청자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입니다 저는 스승입니다 이제 더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어요 다시 안녕하게 잘 보내고 계세요 저는 얼마전에 1초에 없던 것이라는 드라마 처음 해내고 방영을 앞두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부담을 알려주는 겸 정말 오랜만에 인터뷰는 오겠는데요 사진도 찍고 오랜만에 예쁜 옷도 입고 굉장히 쑥스럽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저희 1초에 없던 것 조만간 방영이 될텐데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정말 즐겁게 사랑했으니까 가을에 심쿵심쿵하는 로맨스를 보시게 될거에요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구요 저는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도 инogue half the hour 샤 첫 lick 道